요호라 아예 없나 내게 보좌 오네 두드름 조작위에 너희도 부르시네 소라 못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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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와 도체 고마워 고마워 바수에 대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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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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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자랑하고 가진 재물을 자랑하고 지식도 자랑하고 인물 잘난 것 자랑하고 때로는 자식도 자랑하고 사람을 높이면서 자랑을 합니다 또 가문도 자랑합니다 국가 간에도 국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떠들면서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한순간에 소리로서 끝나버립니다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스스로 잘난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선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독교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소돔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 두 명을 소돔성으로 보내십니다 이때 두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하게 됩니다 로스는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이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하는 나건인 줄 알고 자신이 집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소돔성은 동성애 때문에 극도에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로시의 집에 들어와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들어온 두 천사의 모습을 소돔성 사람들이 지켜보고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시의 집을 애워 샀습니다 성경에 강조합니다 물은 노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일기까지 남자들이 로시의 집을 둘러싸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간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관하니라 상관의 말은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때 로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갓 만난 두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게 되면 사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한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 내 집에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관하지 말라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세상에 어떤 시대에도 이런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장성한 두 딸을 수많은 남자들에게 짓밟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어주는 이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의인이구나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그런데 이 사실에 관해서 로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소돔을 심판 받을 때 하나님의 로스를 보시고 건져내십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로스를 소돔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엎으시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전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한마디로 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 전체가 기록된 이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원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보험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로스를 건져내시는 이 모습은 그렇게 의로운 로시라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두 딸을 희생하는 자리에 내 주는 이러한 로시라 할지라도 성경은 강조하기를 너 스스로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보험적으로 뭘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장세기를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봉 5장 46절을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 선한 일, 착한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반드시 예수 그리토를 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봉의 14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그분이 길이세요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홍해바다가 하나라 가르칠 때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 홍해바다 그 길은 예수 그리토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에 계셨던 대들의 사닥다리 하나 하늘과 땅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려 갑니다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봉의 14장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짱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등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그리토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변에 잘난치 않은 사람들 로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지면 자신도 모르게 조만해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음란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이 땅에 제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서 끝나는 그 시점까지 변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실로 관해서 단호하게 한마디로 성경은 한 구질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스 3장 2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토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성경 강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토의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는 내가 잔뜩 지어왔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각 시대의 사람들이 다 지었는데 성량이란 말은 예수 그리토께서 내가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루셨습니까 죽음으로 치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량이 단언하기를 모든 죄 아래에 놓여있던 인생들이 요한 1서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따라하십시오 모든 죄에서 모든 죄입니다 여기는 어떤 죄도 재배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량이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을 때에 무슨 내가 돈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량이 사실과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스 3장 24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토의 성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옷시라고 해요 갑옷시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제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람들을 손꼽아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가는 욕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베드로도 나옵니다 신약에 바울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신구약 전체에서 빠뜨릴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서실 때에 참 깨끗한 사람일까 서셨을까요? 이 사람들 서실 때에 학불 보고 섰습니까? 돈 많다고 섰습니까? 가문이 좋다고 섰습니까? 그러면 직업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섰을까요? 세상 말로 이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예수 그리트로 마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은 아드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의 혈통은 원죄를 모든 인류에게 혈통을 이어서 이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인생들은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 죄의 원죄 혈통을 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 이 사람 우리는 생활 때 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 받고 난 후에 알아내신 곳으로 그들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왔던 노아는 술에 만취가 되게 됩니다 잔뜩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하체부 성에서 벗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비난했습니다 그것을 형제들에게 고자질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바로 고자질한 이 함의 아들이며 노아의 친손자인 가나안을 할아버지 노아가 손자를 조주해 버립니다 전 성령에서 손자를 조주한 사람은 할아버지는 노아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의인 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로마스 4장 11절에 아브라함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창석의 12장 1절 이하에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5세에 됐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순종해서 가난한 땅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 때까지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 보지도 않았었는데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죄성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의 가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땅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심해서 예굽으로 잠시 내려가게 됩니다 예굽 내려갔을 때에 예굽의 지배자 바로왕이 자신의 부인 사라를 탐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석의 12장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위를 하시오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선 75년 동안 어쩌면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유일하게 아브라함 옆에 있는 사람으로는 사람 밖에 없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위라고 속이는 그리고 바로왕에게 내주는 전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아내를 줘버리는 이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굽의 바로왕한테 당신은 나의 누위를 하시오 하면서 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또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창석의 20장 2절을 보게 되면 불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부인을 탐내는 것을 보고 똑같은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위라 하시오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죽어도 자신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이 모성은 분명 아브라함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뿌리 깊이 박혀있는 어쩌면 나 자신이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악한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악할까 하는 스스로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죄성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 속에서 성경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필립보석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토입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날마다 화나 살처럼 타오른 욕망 이 죄성 막아낼 도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죄인을 의의로 부르십니다 성경 말씀은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다 이 사건을 품할 때에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 어머니를 포기하고 버리는 그 한마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부가라는 아내와 결혼하고 살다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장석이 2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세드 왕 아비멜렉이 이번에는 이삭의 부인 리부가를 탐을 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 아버지가 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던 들을 수 없었던 태어나기도 전인 이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나의 누위를 하시오 그대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죄성이다 죄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까지 보면 전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구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한 가지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사회에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구바 너 벌레 같은 인생아 마음대로 뒹굴과 다니는 이 지렁이 같은 인생 진흙 시공창에 파묻혀 있는 거기에 지렁이가 가장 많습니다 세상 썩은 곳에 파묻혀서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버지 속입니다 형제에서 속입니다 나중에 장인까지 속입니다 나중에 장인까지 속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있어야 됩니다 전부 죄인들이란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와 양심에 스스로가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 갈등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소소히 소소히 양파가 껍질 벗기듯이 나는 점점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죄성 다 빠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을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요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요섭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요섭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어떤 것일까요? 장세기 37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동기가 나옵니다 그 동기가 어떤 것이냐면 꿈을 꾸었는데 곡식 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 꿈을 마음에 묻어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가 장세기 37장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의 잘못을 무엇을 형제들이 잘못하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바로 고자질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첫 번째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마다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오죽하면 그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라는 얘기냐 무시해버립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더욱 성경 강좌하면 더욱 형제들이 형들이 요섭을 미워하였더라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체에 전 성경에서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위대한 중요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인들을 쓰더러 서실까요? 더 선한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주민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같이 험이 많고 우리같이 인생을 절룩거리며 날마다 연탄죄를 새카맣게 뒤집어선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죄투성의 모습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갑없이 은혜로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전적으로 갑없이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단 한 가지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는 다 가내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서 회개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은혜가 임할 때 나 스스로가 회개가 터지게 되고 이것이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돌이킨다는 사실입니다 갑려해서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마음 속에 회개형이 임할 때 반드시 진실한 회개가 터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말씀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요배란 사람 우리는 설교 때마다 요배대에서 대단히 의로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에게 죄성이 없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렸습니다 날마다 번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까? 욕기소 32장 1절을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욕이 스스로 스스로 의롭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지적,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의롭다는데 여기서 전 성경에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교만한 하늘을 찌르는 교만한 사람이 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한 군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욕기소 32장 2절을 보게 되면 욕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자신의 의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욕 죄인입니다 욕기소 42장이 와서는 마지막 장이 그가 회기를 할 때 모든 것이 마감이 됩니다 성경을 신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마음의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아직도 삭히지 않은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원했지만 입에서 욕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온갖 죄를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거기 내가 섞여서 살고 있다 보니 온갖 죄를 짓는데 그렇다고 예수님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주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 사람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설 때까지 주님 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대단히 가슴 아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이것으로 도망간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부인합니다 저주했습니다 어디다 됐고 예수님 면전에 대한 나 저분 몰라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없지만 무슨 저주를 어떻게 했는지 없지만 성경에는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망가버립니다 도망가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기라 닭은 새벽에 웁니다 새벽에 오기 전에 너 나를 세 번 부인하기라 그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고기 잡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갔을 때 예수님 이 죄인된 베드로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 보고 이리 오느라 부르십니다 조반 먹자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마디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지금 반문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엄청나게 부인도 했었고 도망도 다녔습니다 내가 기분 나쁨에 예배도 안 드렸습니다 기도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베드로 같이 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부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다 포기하실까요? 베드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허물 다 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조반 먹자 하시더니 베드로 앞에 하쳐놓고 하실 말씀이 침묵의 시간이 흐르러 난 뒤에 떡도 주시면서 직접 준비하신 생선도 건네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신문아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그 말씀은 묻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할 때 세 번을 영급으로 물으십니다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또 귀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수많이 넘어졌고 수많이 실패했는데 베드로처럼 나는 때론 예수님 부인하고 싶었고 저주도 어떤 때론 그 자리에 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주문에 오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하고는 전혀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가슴 아프게 바늘로 찌르는 동안 이런 사랑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주여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넘어지면서도 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왜 가룬유다는 인생을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은 저주했는데도 베드로는 수제대가 되고 가룬유다는 불행히도 지옥으로 가버립니까? 여기서 큰 차이지만 하나 있습니다 가룬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 팔고 난 후에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27장 5대복음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도망갔지만 그는 다시 엎어지면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요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기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닙니다 왜 내가 거기 서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야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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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다며 이렇게 응답 주셔서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 응답 주시니까 응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 없다 아무도 주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못 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대단히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에요 죄의 범벅이 되었습니다 죄의 시궁창에서 뒹굴다가 우린 세상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온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당신에게 왔을 때 주님은 창녀가 살다 무삼하면 돌을 던질을 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아무도 못 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창의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패치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자랑해야 될 것이 뭡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내 지식을 자랑합니까? 세상 권력을 자랑합니까? 세상은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칼라데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지옥 가는 인생을 잡아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떤 누구가 내 때문에 세상에서 그분이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나요? 내 친구가 죽습니까? 내 형제가 죽습니까?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면 아무도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게 지워진 이 자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어렵고 형편이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작은 이 자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는 주님의 자리에 계시니 주여 날마다 나는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갑없이 예수 그리토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한다면 당신은 주님의 은혜에 작은 것이라도 보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전에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이 모습을 볼 때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면 이 땅을 다 떠나고 과연 얼마나 남을까 시간은 멈추질 않습니다 금방 1년이 지나고 또 지나갑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고속열차처럼 시간은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과거는 다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 외에는 기억조차 사라져버린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토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토께서 종객해 하려 하나님 항상 우리가 환경 상관없이 어느 곳이 있든지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종교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분만 귀하고 그분만이 가장 자랑하는 오늘 이 성도가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람의 성도는 죄의식에 잡히지 마시고 내 추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알고 계십니다 있는 그대로 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오직 예수 그분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산정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모든 범사위에 신년세에 예수 그리트와 함께하는 한의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트와 함께하는 healthy